네, 그럼 저희 시간의 종목들도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도 수급이 좀 약한 모습인데요. EN 플러스가 시간에서 7%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뭐 이 밖에도 코스피 종목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LIGDX1, 한국 석유 같은 종목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JT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Y랩, 이런 웹툰 관련주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하락하는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SK 이터닉스가 오늘도 하락 중이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2%대에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보시면 자연과 환경이 지금 시간의 하한가 들어갔고요. 유일 로보틱스도 4%대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시간의 특징주들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욱 이사 그리고 화창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간 외에서 저희가 앞서서 지켜봤는데 원전주가 조금 꿈틀대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재 이슈들이 좀 많잖아요. 앞에서 저희가 우진혜택도 상담 도와드렸었는데 과연 원전주 좀 더 갈 수 있을지 내일장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시간에서 오르면 내일장 반응은 할 텐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 다음에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깝게 5월 말에 예정된 부분은 11차 정기본 계획의 발표죠. 우리 그 에너지를 쓸 때 우리나라에서 원전 어느 정도 포함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 예정에 있고 이게 시장 예상 부분, 예정 부분은 대형 원전 2기의 소형 모듈 원전 1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고 6월 11일에는 영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시설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나서 수주가 나오거나 하겠죠. 그 다음에 7월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일정을 놓고 봐서는 원전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가 가능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의 조정이 한 차례 있었죠. 그러면 시간의 강세를 놓고는 추격하기는 힘들고요. 만약에 가격대 조정 나왔을 때 고점 대비해서 20% 조정?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매수가 좀 가능한 걸로 열어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하창원부 부장님께는 웹툰 관련 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의 거래 역대급으로 뭔가 이슈가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잠잠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6월 나스닥 시장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이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 내에서 와일에 이런 미스터블루 같은 웹툰 관련 주 눈에 띄거든요. 내일 시장은 좀 대응해봐도 괜찮을까요? 이 이슈가 새롭게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추격을 해볼 만한데 지금 이 이슈가 사실 벌써 4번, 5번 그 이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웹툰 주들의 움직임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 워낙 안 좋게 끝났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장의 미니 선물 같은 경우도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본장에서도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 주는 GDP라든지 PC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이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슈가 있는 쪽으로 순환매가 수급이 강력하게 돌면서 거기에서 테마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딱 그뿐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된 기업들도 있고 지금 여전히 적자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Y랩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일단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이어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흐름이 구조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이슈에 대한 오픈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나타나는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움직인 걸 빼고 그냥 오늘 종가라면 한 번 정도는 뭐 좀 모아가기엔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는데 시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 이전 박스권 상단 라인이 좀 돌파하는 가격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거리랑 동반한 상승이 나왔다가 좀 빠른 차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경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장 초반에 잠깐 정말 잠깐의 그런 대응들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하고 할 때는 좀 작은 종목군들에 대한 매매를 피하고 오히려 좀 큰 대형주 안에서의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환경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실적이나 산업에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대형주 쪽에 훨씬 더 수익성이 나오기가 좋기 때문에 개별주 이슈보다는 좀 큰 종목군들에서의 위주를 노려보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로 또 삼성전자 이야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거북정님께서 삼성전자 주가 방향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또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두 분과 함께 팻말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삼성전자는 항상 올 긍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오늘 악재 뉴스가 정말 쏟아져 나왔어요.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쇼세에 베팅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어떻게 방향 잡아야 될까요? 더 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밀린다는 표현이 지금 파업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외국인이 보기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인지도 같은 경우가 훼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라인이 서면 지금 시장에서 비유를 하는 건 절대 서면 안 되고 만약에 섰다라고 하면 TSMC 지진 정도로 맞먹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주가 조정이 추가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건 좀 없었으면 하고 그 상황을 배제를 해봅니다. 크게 바뀐 점은 없는데 그러면 7만 5천 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3월 19일 이전에 7만 2천 원 이하로 하락을 했었어요. 빠져 있었죠. 그리고 나서 3월 20일에 5.6%가 종가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때가 D램 랜드와 관련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왔고 그다음에 HBM3와 관련해서 서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기점에 주가는 한 8만 5천 원 정도가 됐었어요. 미리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올라온 상황인데 그때 D램 랜드의 가격 출하량 이런 부분을 지금 상황에 대입을 해봤을 때 7만 2천 원대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은 우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로 만약에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 내려간다고 하면 그때는 강하게 매수도 가능합니다. 강하게 매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해외 쪽 그다음에 국내 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한 달 사이에 10% 정도는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2분기 실적, 3분기, 4분기 이 정도 올해 말까지는 실적에 대해서 추정치가 저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결론은 7만 5천 원 이하에서는 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형 반도체 같은 경우를 매수하는 게 더 기회에 대한 이익이 더 큰지 아니면 소부장 쪽을 매수하는 게 더 기회에 대한 이익이 큰지를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 반도체 실익이 더 큰 구간으로 접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분기 때는 가격이 좋았죠. 그런데 2분기 때는 이제 출하량이 올라가는 단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를 같이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댓글창에서는 브리지님께서 노조 이슈로 빠진 걸로는 안 본다. 그냥 뭐 수급적인 이슈라고 본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네요. 공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전작에 이런 노조 이슈가 전해지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줄은 몰랐거든요. 어떤 의견이세요? 공부장님. 노조에 대한 영향은 한 1%, 2% 정도는 있을 수는 있겠죠. 아예 하나도 영향을 안 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영향도 자체는 극히 조금 적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노조 관련해 물론 노조가 첫 탐승을 하고 진행이 됐다는 부분은 앞으로도 노조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긴 하겠지만 그 부분으로 주가 빠지기 시작하면 사실 현대차는 주가 오르기 전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차가 더 리스크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저는 좀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파생에서의 변동수가 좀 컸었고 거기에서 외국인 선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워낙 시가총액도 크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이탈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기본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은 지금 이성훈 이사님과의 생각이 거의 동일합니다. 저도 이제 7만 5천원에서 7만 2천원 사이에서는 매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HBM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물론 방식 차이가 있고 그걸 바로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부분에서의 이슈는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진율이나 과거 1, 2, 3, 4단계 흐름들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데뷔했을 때 뭐 형격하게 차이가 나는 비중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해봐야 10% 이내의 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결코 못 잡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과연 하나의 업체가 좀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명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공급망에 대한 라인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에 대한 이런 라인들은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오히려 한미반도체가 최대 수혜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스토리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만 그런 이슈들이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아예 배제하고 반도체를 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HBM을 필두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가 생겨서 이 수요률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레거시 쪽에 대한 가격 상승이 유지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점유율 자체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에서의 긍정적인 기조가 분명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가 추후에는 기대감으로 펼쳐질 수 있고 앞에서 얘기 잘 해주신 것처럼 또 실적에 대한 기조가 아직 꺾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계속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대형 반도체 쪽에서 기회가 저도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 좀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7만 5천 원 깨졌으니까 매수한다고 된다고 해지해서 그때부터 막 비중 10%, 20%씩 하시면 이건 뭐 얘기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할로 천천히 모아가신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드렸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 상담 출발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IMT요. IMT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만 4,490원에 10% 정도 갖고 있어요. 오늘 들어 가셨어요, 시청자님? 아니에요. 4월 초쯤 들어갔어요. 네, 오늘 매수가비로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네, 네, 네. 네,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매도 금액이나 이런 거 좀 알려주셨으면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IMT도 삼성향 HBM 관련주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있고 실적 같은 경우도 더 나빠질 요인은 없어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보유하고 가시는 그 부분에 대한 무게를 두고요. 가격으로 봤을 때도 2만 6천 원 이상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공시를 보면 이렇게 운영이랑 시설 자금 조달 목적으로 신주 인수권부 사체를 발행을 했었어요. 행사가가 2만 2천 원 정도로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 가격대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금의 조달 같은 경우가 외부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목적이 있을 때 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가격 기본적으로 한 2만 6천 원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음을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2만 6천 원, 좀 그래도 말씀해 드렸거든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가지고 가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IMT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IMT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이버 21만 7천 원의 10%입니다. 아, 네이버 좀 꽤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 그냥 요즘 자꾸 빠지길래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몰라서요. 네, 올해 내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두 분과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세요. 아, 네이버는 중립과 부정이네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수급사 보면 녹록지가 않아요, 지금. 네, 저는 지금 평당가를 봤을 때 굉장히 카카오와 네이버에 붐이 있을 때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최근에 바닷건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매수를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닷건에서 매수하셨을 때 중요한 부분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전한 거는 주식이 없습니다. 많이 내려왔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매물대 라인을 뚫고 떨어지면 이거는 정말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도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전 사실 좀 지지가 나왔었던 라인들 부분은 좀 깨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18만 원대가 깨졌을 때가 빠르게 좀 손절이 들어갔어야 되는 라인이고 이 부분이 이제 슈퍼 매물대 하단 라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깨졌다라는 거는 해당 가격대에서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 하단에서 들어오신 분들에서의 매수세도 지금 이 하락을 막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뀔 만한 터닝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슈적으로 봤을 때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좀 비중 자체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5% 이상은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18만 원 위로 올라와서 조금 움직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전량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닷건에서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너무나도 괜찮지만 산업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산업군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사실상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끼리 어깨서 이제 위에서 물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건에서 만약에 플레이를 하신다면 어쨌든 좀 일정 부분에서의 상승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비중 조절을 해주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가격이 많이 하단이니까 좀 버텨보시겠다고 하시겠지만 이게 주봉이랑 월봉 보시면 또 스토리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제 상당히 주봉상으로도 많이 내려와서 수렴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지 라인은 깨지면서 지금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 다시 한 번 역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120월선까지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밑에 박스로 본다면 박스 하단에서 하박 라인이 굉장히 크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거리라인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결국엔 여기에 대한 물량들까지 우리가 체크하는 흐름들로 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깨졌을 때는 매물벽 자체의 이런 큰 흐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조금 저도 이런 얘기 드리면 좀 슬프지만 어쨌든 비중 조절을 반드시 꼭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을 조금 줄이고 특정 가격 라인 때 위로 올라온다면 조금 다른 종목을 보자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시청자님,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10%인데 5%는 내일에도 현재 가격에서 매도하고 나머지 5%는 18만 원 이상으로 왔을 때 매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데 가격대가 17만 원대 밑으로 떨어지시면 그때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반 정리하고 추세를 지켜보신데 그 이하로 더 떨어지시면 나머지 물량을 들고 계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현금화하신 다음에 지금 산업적으로 이번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주요 매크로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수급적인 변화가 좀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분명 이제 좀 주도주가 나타나고 또 수급이 쏠리는 산업군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오히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더 빠른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하락폭이 그렇게 엄청 큰 폭은 아니시기 때문에 한두 번의 매매만 성공하셔도 충분히 이 자금 다시 회전이 가능한 자금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단기로 묶어두실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메일에도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이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HMM요? 네, 네. 매수과랑 비중은요? 네, 매수과는 49,600원의 비중 10%입니다. 아, 꽤 오래 기다리셨네요. 그게 굉장히 23,000원에 사가지고 계속 추가매수 하고 또 일부는 손절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손절도 하고 또 추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단축발을 낮췄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응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HMMM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HMMM은? 오, 두 분나 경정이시네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상하의 컨테이너 온임지수 이야기도 많고 해운주는 쇼사이클이다 이런 이야기도 레프터에서 봤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기다리면 매수과 위로 충분히 가능할까요? 매수과 정도 왔을 때는 저는 매도의 의견을 드리고요. 긍정을 든 이유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단가 정도는 올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해 온임지수 같은 경우는 금요일마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왜 여기에서 매수가 오면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냐고 하면 지표 자체는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이슈로 올라온 거고 여기에 대해서 수요 같은 경우가 뒷받침 되더라도 미리 작년에 있던 공급 부분이 또 올해 중반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요. 그래서 공급의 시장이 지속이 될 수 있고 HMM만의 하나의 부분은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6월 11일에 전환되는 물량 자체가 상장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허팡이 좋더라도 금요일에 발표되는 상해 온임지수가 잘 나오더라도 6월 11일 기점에 가서는 오버행 같은 경우가 시장에 출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단가 정도 꼬시면 우선은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PBR 기준으로 0.4배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단가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와서 한 16,000원대 이 정도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물량 때문에 조정이 나왔는데 온임지수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 또는 매수가 가능한 그 시각을 열어두겠습니다. 결론 정리를 해보면 우선 매수가 정도까지 단가가 올라왔을 때는 매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가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기회를 저는 준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HMM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상담 도와드려봤으니까요.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상담 받고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세 가지 창고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907님은 제주반도체 갖고 계신데 매수가가 2만 8,400원 그리고 비중이 25%라고 하십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고민 중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계속 하락하다가 오늘 좀 급반등이 나와서 이 시점에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엔비디아의 훈풍 제주반도체도 계속 좀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LPDDR 쪽에서의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쪽 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템백어가 나왔었던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비슷한 전력 효율 쪽으로 지금 스토리가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칠러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전력 쪽에서도 좀 모멘텀이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금일 좀 급등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조금 횡보하다가 거래량 동반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전 박스권을 조금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사실 정석상으로는 비중을 확대하면서 상승 탄력을 조금 단기적으로라도 눌리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만 이미 이제 신청해 주신 분께서는 지금 현재 평당가가 28,400원이고 일단 비중 자체도 이미 25%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진짜 잘 해주신다라는 그런 가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비중 확대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흐름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상황이 또 다른 게 만약에 오늘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미국의 이런 선물 지수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력 노려보겠지만 금일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0.67%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술주들에서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채금리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다시 4.5 이상으로 올랐고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커지고 GDP 이제 다음 거래부터 GDP 발표되면 또 이런 매크로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이 될 텐데 다오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반도체까지 무너지게 되면 이게 또 단기적으로 좀 큰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의 이런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대외적인 상황도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좀 홀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상이랑 월봉상 다 지금 이탈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 월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 달 초반 부분에는 이게 2만 5천 원 이상으로는 올라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추세적으로는 좀 무너지는 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기보다는 특정 라인이 깨졌을 때 비중 조절을 하시는 부분을 좀 저는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만 5백 원 이탈이 된다고 한다면 비중 절반 줄이셨다가 다시 이 해당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력이 나올 때 다시 한 번 그 비중을 담으셔가지고 평당가와 주식수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미증시 선물지수도 빠지고 있고 엔비디아도 개장 전거래에서 하락세 그리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반도체주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6306번님께서는 세트랙아이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5만 4천 100원에 20%입니다.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청 또 개청을 하면서 좀 기대감 받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6%나 넘게 밀렸는데 과연 다시 좀 모멘텀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생각을 할 게 이게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인지 아니면 모멘텀이라 일컬어지는 일정 또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산업의 해외기업 같은 경우에 주가가 신고가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증설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늘어날 수 있고 수주장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쌓였다 하는 논리로 주가는 레벨업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하나 쪽에 인수가 되면서 당연히 체력도 좋아진 상황인데 그러면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부분이 가까운 모멘텀이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는 소멸이 된 겁니다. 소멸이 된 거고 지금 상황 안에서 기대어 볼 수 있는 부분은 수주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당장은 좀 물음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을 대입을 하거나 기준을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조정이 나왔고 추가로도 가격 조정 같은 경우가 한 4만 원대 중반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5만 4,100원에 사셨어요. 그러면 4만 원대 중반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한 15% 손실까지는 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감내가 가능하면 보유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선은 좀 매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라면 어떤 대응을 하냐면 15%를 감내하고 4만 원대 중반 갔을 때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20% 비중을 20%를 더 늘립니다. 충분히 그래도 되는 종목이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4만 원대 중반 왔는데 좀 고민이 된다고 하면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면 그때 대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좀 가격 라인 때까지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좀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05고모님이신데 LG엔솔을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가 40만 7천 원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50%나 갖고 계신데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배터리 셀 3사는 거의 번갈아 가면서 매일매일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차원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5%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이분은 제가 한 번 상담을 드린 적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력이 나요. 제가 분명 비중을 줄여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반 이상으로 무조건 줄여놓으시고 이 지금 바닥에 내려와 있다고 이게 지금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비중이 이렇게 특별하게 높으신 분들은 잘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도 아주 유사한 이렇게 친숙한 가격대인데 어쨌든 그때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1, 2%도 안 되는 시점에서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얘기 드렸거든요. 이거는 지금 바닷건에서 캐즌 구간이고 그다음에 이 업황 자체가 회복이 되는 데까지는 분명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적이 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2차전지 쪽은 기간의 매수세가 올해 한 해만 놓고 보시면 제일 매수세가 강한 산업이긴 해요. 그런데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하는 산업도 역시 2차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장에서 수급을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다 열어보시면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미는 산업분들이 많이 가고요. 외국인이 최대 매도하는 쪽은 다 빠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산업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서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의견 똑같이 드립니다. 지금 계속 신저가 내려오고 있죠.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업황 자체가 부정적인 상황이고 주봉과 월봉상으로도 다 주가의 놀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비중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비중이 50%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대신에 이게 바닷권이고 지금 역배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 주가의 지지선들이 깨졌잖아요. 지금 36만 원대 이전에 직전 버티던 라인들이 다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중 조절을 안 하신 것은 굉장히 리스크를 확대하고 계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25% 일단은 최소 25% 이하로 줄여주시고요. 그 자금 다른 데 쓰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추세적으로 다시 돌아오고 2차전지에 대한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사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바닷권에서 자리도 잡히지 않고 산업 쪽으로 회복도 안 됐는데 가지고 계시고 그냥 아예 아무런 대응을 안 하시는 것은 정말 계좌적으로 좀 안 좋아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꼭 좋은 선택을 해주셔서 최대한 리스크를 좀 감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LG엔솔뿐만 아니라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점을 확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은 전화로 상담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아, 제가 코아시아 8,900원에 10% 정도 되거든요. 아, 네. 네, 어저께 좀 매수가 부분까지 살짝 올라갔었네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려나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의견이 좀 나눴긴 한데 이성우 의사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파운더리 관련지 어저께 좀 올랐는데 오늘은 좀 힘이 약한 것 같아요. 코아시아 외찬생님 매수가 그 위로 가능할까요? 매수가나 살짝 그 위로 오면 저는 매도해주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요. 디자인하우스와 관련해서는 ASE라는 해외기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수주를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ASE를 표방하면서 4년 전부터 사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ASE라는 기업처럼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좋아지면 주가는 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빠지는데 최근에 얘기가 있었던 거 AMD 같은 경우가 3D 핀팻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삼성의 파운더리와 연관해서 멘트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반등은 나왔어요. 그런데 삼성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죠. 지금 상황 안에서 나노가 이렇게 미세화가 될수록 뭔가를 해낸다라고는 하는데 실제 좀 진행 같은 경우가 더디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티막에 대해서 투자를 할 필요는 있는데 데이터로 좀 확인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생각해야 될 거는 시장 일각에서 얘기를 하는 삼성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약간 무게감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하우스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장 매출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낮은데 산업 사이클은 지금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와서 지금 한 매수가는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 정도 가격 또는 그 이상의 가격에 왔을 때는 매도를 해주고 그냥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가 왔을 때 그 가격대 같은 경우는 6천 원대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그 정도 가격에서는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이 종목을 봐오다가 그 정도 가격 갔을 때 매수를 하는 걸로 그런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아시아에 대해서 의견 드려봤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플라리스 오피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9,500원, 비중은 40%. 아, 비중이 또 크시고 오늘 또 많이 밀려가지고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야 8,500원 밑으로 내려와서 팔아야 되나 이걸 더 두고 해야 되나 해갖고 8,500원이 순절가로 저는 봤는데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게 걱정이 돼서 순절가까지 딱 정해놓으셨네요. 그럼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순절 라인을 굉장히 잘 설정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마 그거를 이행을 하지 않으신 것은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너무 과하게 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부터는 순절 라인을 정해두셨다면 적어도 10% 이상은 꼭 꼭 물량을 줄여주시면 나중에 의사결정 하시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장의 시장 흐름들도 지금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 산업에 대한 성장 흐름들 그리고 AI 쪽에서의 분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이후에서의 물량 소화를 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만약에 밀릴 때 해당 종목이 이제 7,900원까지 좀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조절에 대한 좀 강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중 자체가 40%, 만약에 20%셨으면 저는 조금 감내를 해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40%이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급등이 나오고 사실상 고점에서 거래량이 아예 안 터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승력들을 다 반납하고 다시 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이전에서 지금 급등나고 다시 그 직전 고점 뚫려 3달 걸렸잖아요. 그럼 3, 4달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줄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비중을 일부 줄으셨다가 평단을 좀 낮추고 주식수를 늘리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올라갔을 때 그 손익분도 빠르게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도 의사결정 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그 가격 라인이 이탈이 됐을 때만 비중의 일부를 줄여 두셨다가 다시 그 부분 재돌파할 때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와 주식수를 좀 늘려보시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충분히 좀 어려운 시장에서도 잘 대응을 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운수대통 시간 이어지는데요. 오늘 조선희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매니저님 포트 안에 오늘 신곡과 기록한 SK 하이닉스 있잖아요. 이렇게 대형주로도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초과 공략주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수대통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